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스타벅스 더 북한강 R점에 갤럭시 스튜디오 펫을 운영합니다. 더 북한강 R점은 국내 첫 반려동물 친화형 스타벅스 매장인데요. 펫 맞춤형 놀이공간과 포토 스팟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의 강력한 AI와 카메라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갤럭시 스튜디오 펫을 꾸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매장 내 모든 공간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갤럭시 투고 서비스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과 10년 장기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에 따라 경년으로 진행되는 휘트니 비엔날레를 후원하고 미술관 야외 전시장에서 진행될 신규 전시 프로그램 현대 테라스 커미션을 매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 번째 현대 테라스 커미션은 다음 달 20일 휘트니 비엔날레 전시와 연계해 진행되는데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는 예술적인 실험을 지속해온 휘트니 미술관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예술가들이 제시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9개의 KB 작은 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 작은 도서관은 2008년 시작된 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KB 드림웨이브 2030의 일환인데요. 책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 소외 지역 주민과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문화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간 조성 규모를 8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며, 오는 2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하나솔루션 큐셀 부문이 태양광 모듈 신제품 큐트론 G2 시리즈를 이달 한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출시합니다. 큐트론은 하나큐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탑 콘셀 제조 기술인 퀀텀 네오 기술을 적용한 제품인데요. 퀀텀 네오 기술은 발전 효율 극대화에 유리한 N타입 웨이퍼의 전하의 이동을 조절하는 얇은 산화막을 형성해 탑 콘셀을 제조하는 하나큐셀만의 기술입니다. 기존 퍼크셀보다 발전 효율을 약 1%포인트 높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기술인 퀀텀 네오 기술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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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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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s 그의 그 상대가 그 정상인 호수의 이IC peledкого 그는 그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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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을 그의 그의 의상에 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